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모두 다 마무리 짓고 오셨죠? 우리 정답을 확인하신 또 내년에 준비하신 분들도요.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답이 정답이 되었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2번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늘 그렇듯이 우리 한글 맞춤법 문제는요. 단 한 번도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1번이 한글 맞춤법 문제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자 맞는 것만을 묶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1번 돌나물 꼭지점 페트병 낚시꾼 나왔는데요. 자 꼭지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꼭지와 점이 만난 합성어인데 꼭지는 순우리말이요. 그런데 점은 한자어입니다. 자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만났고 합성어가 됐죠? 앞말에 보시면은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울림소리입니다. 그리고 뒷말이 구두벗어줘요.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됐고요. 실제로 발음을 했을 때 꼭지점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증거로 사이시옷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꼭지점이 아니라 꼭지점 시옷 넣어줘야 하고요. 자 페트병 낚시꾼 모두 다 올바른 표기입니다. 자 2번 전부 다 맞고요. 그리고 3번 틀린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뚝이 어근 오뚝에 하다라고 하는 접사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아이를 붙였을 때 어근의 원형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뚝이 싸라기 그리고 법석 분명 발음은 법석으로 되지만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 발음 표기에 반영하지 않죠. 그래서 법석 되는 거고요. 자 이 단어가 많이 아쉽죠.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의 도중에 강조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났을 때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표식으로 사이소은 넣기 힘들다. 단 예외적인 아이들이 여섯 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곶간, 착간, 숫자, 퇴깐, 세빵, 횟수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고단어들 여기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소을 표시할 수 있는 아이들의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죠. 자 화병 발음은 분명히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요. 화병 하지만 사이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병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이 왜 정답이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은 자 2번의 선지는요. 모두 다 두음법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흡입량 했을 때 모두 다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이잖아요. 자 세 번째의 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음법칙 한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니죠. 두음법칙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흡입량 맞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세 번째 음절이 들어갔는데 왜 이 아이는 두음법칙을 적용을 시켰나요. 구름이라는 말 자체가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에 한자어 량이 붙은 거죠. 자 그러면 아무리 세 번째 음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아이는 마치 처음 시작되는 첫 음절처럼 여겨서 두음법칙을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음법칙 잘 적용시켜서 양으로 바꿔줬고요. 정답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자어로 이루어진 모두 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고요. 세 번째 음절이 있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을 못 시켜줬는데요. 자 마지막에 칼럼 난을 보시면은 칼럼이라고 하는 외래어가 들어와 있잖아요. 외래어 뒤에 붙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마치 단어가 처음 시작되는 것처럼 첫 음절처럼 여겨서 두음법칙을 적용을 시켜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칼럼 난 됐습니다. 자 요거 정답 2번이고요. 자 나머지 틀린 것들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의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자 어휘 문제입니다. 친구에게 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쌌다. 자 예쁜 포장지에 싼 건 왜 쌌겠어요? 안에 있는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자 어떠한 물건을 보이지 않게 천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 따위로 둘둘 만 것을 우리가 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싸다입니다. 그러면 1번 사람들이 안체를 겹겹이 자 둘러싼 거죠. 1번 당연히 아닐 거고요. 2번 사람들은 보쯤을 싸고 자 2번과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자 책가방을 미리 쌓아두어라 했을 때 보쯤을 싸는 것이나 책가방을 쌓아두는 것이나 미리 가방 같은 것 혹은 천등에 물건 등을 넣어두고 채비를 할 때 쓰는 싸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과 4번 모두 다 아니고요. 자 선물을 포장지에 싼 것처럼 몇 권의 책을 싼 보통이 몇 권의 책을 보이지 않도록 감쌌다라는 의미는 자 3번 되겠죠. 네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요. 3번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자 우리가 올바른 문장 표현이라는 문제도 늘 한글 맞춤법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우리 어떤 문제의 유형인데요. 자 1번 날씨가 선선해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자 읽다의 피동형으로서 책이 잘 읽힌다. 올바르게 써줬죠. 자 정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1번이고요. 2번 잠깐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아마 1번과 2번 중에서 고민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2번은 의미 중복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속독에도 읽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읽는 것 또 한 번 읽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 중복은요. 네 하나를 빼줘야 되겠죠. 자 속독으로 읽는 것 대신에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하던가 하든가 아니면은요. 이렇게 어려운 책을 빠르게 읽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해주면은 네 의미 중복이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요.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 지금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고 둘 이상의 문장이 합쳐진 문장일 때에는 끊어서 구분을 해보자 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다. 그러면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뒷부분이 문제예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목적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의견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말에 있는 내가 라고 하는 주어를 뒷문장에도 같이 통용시켜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히 바꿔보면은요.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팀원들이 직접 다른 적임자를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 그러면 무엇을 찾을 것인가 목적어 적절히 넣어줬고요. 뭐 책임자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적어 적절히 넣어줬고요. 그리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개인이 아닌 여러 다수의 의견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알맞는 적절한 주어가 들어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팀원들이 직접 다른 적임자를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 적절한 목적어 들어가 줬고요. 그리고 의견을 모았다에 대응하는 주어도 적절히 넣어주었습니다. 자 3번도 올바르게 고쳤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자 우리 수업했을 때 와나 과를 기점으로 보았을 때 앞 단어와 뒷 단어는 품사가 일치해야 하고 앞 문장과 뒷 문장은 문장의 구조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 그러면 똑같이 무엇을 뭐뭐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자 문장의 구조 목적어와 서술어로 또 맞춰주면 좋겠죠. 그러면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자 그것을 진행하는 것에 아주 열성적이다.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을 진행하는 것에 라고 해버리면은 동일한 목적어가 두 번이나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대명사를 써줬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그것을 진행하는 것에 아주 열성적이다. 자 이해가셨나요? 네 그러면요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1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조금은 쉬운 비문학 문제였어요. 자 빛공해란 이러이러이러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빛공해의 정의 들어가졌고요. 그 다음에 자 국제과학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세계 빛공해 지도에 따르면은요 우리나라가 빛공해가 심각한 국가이다. 자 그러면 자료 인용했죠. 자 국제과학저널 자료 인용해서요 빛공해가 심각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자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면부조 그리고 면역력 저하 그리고 농작물의 생산량도 저하되고요 생태계도 교란될 수 있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들어서 빛공해가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정답이 2번인데요. 빛공해의 주요 요인인 인공조명의 누출 자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준다라고 했는데 아 그러면 이 인공조명의 빛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그 빛이 바로 이 빛공해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누출되는 원인 왜 그 인공조명의 누출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은 윗글에서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기억 니은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지은 것은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단순하게 ㄷ불규칙이다, ㅂ불규칙이다, 르불규칙이다 자 이런 것들만 구분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어간이 바뀌는 예인지 어미가 바뀌는 예인지 그리고 어간 어미가 모두 다 바뀌는 예인지 꼭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굉장히 강조했었죠? 네 올해도 어김없이 그러한 이 문제의 유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ㄱ이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것과 그리고 니은에서는요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를 물어봤는데요 자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여기서 나타난 이 형태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자 우리 이러한 문제를 푸는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기본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미를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바꿔보는 거죠. 자 그러면 걸음이 빠름 했을 때 자 기본형은요 빠르다 되는 거고요 자 어미를 알을 붙이면 빨라 됩니다. 자 어때요? 빠름은 르불규칙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르불규칙 자 꽃이 노람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마찬가지 기본형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럼 기본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랗다라는 단어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형태를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랗다. 자 색깔 기억나시나요? 히읗불규칙 활용 자 히읗불규칙 활용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어미에 똑같이 알을 붙인다라고 하더라도 노래가 돼버렸잖아요.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는 예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르불규칙 걸음이 빠름 자 기억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어간 어미가 모두 다 바뀌는 예이기 때문에 니은이 정답이 아니겠네요. 자 잔치를 치름 자 그럼 기본형은요 치르다 자 그러면은 어미를 어를 넣어보십시다. 치러 되죠. 음만 빠집니다. 자 의탈락이 일어나는 거고요. 의탈락은요 이러한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규칙 활용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부터 기억에서부터 틀렸네요. 자 공부를 함 공부를 함 같은 경우에는 어간 하에 어미 미음이 붙었을 때 어간 어미의 형태가 변함이 없이 이렇게 예쁘게 붙어줬죠. 자 어간과 어미가 활용을 해서 붙었을 때 형태 변화가 없는 것 우리는 규칙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의 예시로도 들어갈 수가 없죠. 자 라면이 불음 자 기억나십니까? 국수나 면 따위가 물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것 우리가 받침 디귿 붙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디귿이 몸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나서 리울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자 요아이는요 디귿 불규칙 디귿 불규칙 자 그럼 디귿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요 어간에 있던 디귿이 리울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간이 바뀌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합격을 바람 자 요아이 기본형이 바라다죠. 바라다 자 바라다의 어간 바 라에다가 어미 미음이 와서 어간 어미의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규칙 활용이 일어났다. 어미가 불규칙하게 바뀐 예가 아니겠죠? 땡 자 그러면 우물 물을 품 자 기본형은요 푸다예요. 푸다 어때요? 어미 어가 러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요 러블 규칙 러블 규칙은요 르블 규칙과 다르게 러블 규칙은 어미가 바뀌는 예가 정확하게 맞았죠. 자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선지에서 제시한 이 표면적인 형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십시오. 기본형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몸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붙여 보아야 이 불규칙 활용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해설 정답 4번이었고요. 자 6번 보십시다. 자 너무나도 반가운 동동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동 작품 정리했을 때 기억도 그렇고요. 그리고 니은도 그렇고요. 정말 콕콕 집어서 우리 해설 다 해드렸었던 거 그리고 별표 쳐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해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2월 보름에 아으 높이 현 등불 다워라 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요렇게 적어드렸어요. 혀다라고 하는 것은 혀다와 같다. 그러면 악기를 켜다 할 때 그 켜다도 이렇게 혀다로 쓸 수 있고요. 불을 켜다 이럴 때도 혀다를 쓸 수 있다. 그래서 혀다는 켜다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그대로 물어봤네요. 현 그러면 높이 현 되겠죠? 자 1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일을 비추실 주이셨다. 아흐동동다리 삼을 나며 개한 아흐 만춘 달의 꾸지요. 남의 브로월 즈을 했는데 자 요것도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필기 꼼꼼히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셨죠? 즉 같은 경우에는 모습입니다. 모습 모습 그래서 자 남이 부로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모습을 맞죠? 그 다음 4월 아니 잊어 아흐 옷이 꾀꼬리세요. 4월에 꾀꼬리세요는요. 시기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요. 잊어 맞네요. 그러면 라는 거였어요. 등장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열매실자 그리고요. 두 번째 첫 손님을 야박하게 대해서는 안된다. 자 야박 맞네요. 들랏자에다가 그리고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열밀박자 써서 야박 맞습니다. 자 3번 그 얘기에서 탁월한 승부근성이 느껴진다. 자 그런데 근성의 근자가 뿌리근자가 나타나줘야 되는데요. 자 이때는요. 삼갈근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근절하다 이럴 때 쓰는 근자예요. 삼갈근자가 아니라 성품성자는 맞으니까요. 네 뿌리근자 들어가서 근성되어야 합니다. 자 4번 그는 평소 희망했던 기관에 채용되었다. 뽑혔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채용 이 우리가 뭐 채무관계 이럴 때 쓰는 빛 빛채자가 아니라 캘채자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이시나요? 손과 손이 나무뿌리나 풀 같은 것들을 캔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던 캘채자가 쓰여서 채용이 맞습니다. 자 그럼 한자 표기가 옳게 애초에 들어간 것은 정답 2번 되겠죠? 네 2번 자 8번입니다. 다음 토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토이 중에서도 심포지엄의 종류가 등장을 했는데요. 굳이 그 심포지엄의 토이의 어떤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배경 지식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사회자가 통일시대의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자 각각 교수님들께 이 발표 내용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교수 같은 경우에도 남북한의 말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많고 그래서 이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땡땡 박사님께 또 발표를 부탁드렸어요. 자 정박사님도 자신의 견해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위해 남북한 언어의 다른 점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자 사회자 질의응답 일반 청중께 받았습니다. 자 청중은요.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렇다면 통일시대에 대비한 언어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주제에 결합되는 주제에 결부되는 이 질문을 또 던졌네요. 자 그럼 이러한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서 자 그렇죠 두 분의 박사님이 나왔죠. 최교수님 그리고 정박사님 최교수님 정박사님 그래서 자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자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견해를 조정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자 딱히 이견이라고 보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도 사회자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정답이 2번이고요. 자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그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밝혔다라는 건데요. 윗부분 보시면은 지금 최교수님은요. 앞으로도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정박사님은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언어의 다른 점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맞죠. 자 그리고 청중 A는요. 발표 내용 확인했고요.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도 가장 하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네 어렵지 않게 고를 수가 있었네요. 자 9번 가겠습니다. 공손하게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리을을 적용한 B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기억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춰서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 겸양의 격률 네 겸양의 격률이라고 했었고요. 자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겸손의 격률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자 이것은 요령의 격률 상대방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요령의 격률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해야 한다. 자 기억나시나요? 내 탓이요 하는 거 하나 있었죠? 관용의 격률이었습니다. 관용의 격률 자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자 그러면 상대방 의견 먼저 동조 그 다음에 상반되는 내 의견 이거 동의의 격률이었죠. 자 1번 볼까요? 이번에 제출한 디자인 시한 정말 멋있었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겸양의 격률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칭찬을 해줬을 때 나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1번 적절했고요. 자 요령의 격률 보십시오. 미안해요.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혀서 늦었어요. 아이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상대방이 부담 갖지 않도록 말을 해줬죠? 네 요령의 격률 적절합니다. 혹시 내가 설명한 내용 이해가니? 네 목소리가 작아서 내 탓시오가 아니라 니 탓시오가 되어버렸죠. 관용의 격률을 적절히 지키지 않은 예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요. 가원아 경희 생일 선물로 귀걸이를 사주는 걸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네. 동의 먼저 해줬고요. 하지만 경희 취향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귀걸이 대신 책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 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동조. 그 다음에 내 의견. 동의 격률 잘 지켜줬네요. 자 정답은요. 3번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하버마스라는 사람은요.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자 공공 영역의 부상과 세태를 추적했다. 자 공공 영역 그러면 하버마스가 바라본 공공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두번째 단락 바로 가시면요. 17, 18세기 유럽 도시의 살롱에서 살롱에서 당시의 공공 영역을 찾았다. 비록 한계점은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살롱 토론 문화에 참여했다. 라고 하는 한계점은 있었지만 공공토론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적어도 이 살롱 문화의 원칙에서는요. 공개적 토론을 위한 공공 영역은 이 참석자들이 모두 다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죠. 자 그 다음 세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그러나 자 그러나 뒤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태보하였다. 자 반비례하고 있네요. 그쵸? 오히려 문화산업은 발달했는데요. 그런데 민주적 토론은 바로 세퇴했다. 즉 퇴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공허해지는 원인으로써 작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상업적 이해관계는요. 공공의 이해관계에 우선하게 되었다. 즉 사람들은 공공의 이해보다는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더 우선시했다. 더 중요시했다라는 말이 돼요. 공공 여론은 개방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광고에서처럼 조작과 통제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자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공공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공공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 자 그래서요. 오히려 이런 미디어 상업화된 미디어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높은 시청률 그리고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에만 선호하게 되었고요. 이 공공 영역은 또 역으로 축소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질문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서 공공 영역이 침식되었다. 퇴보되었다라는 주장이 들어가지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요. 4번.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공공 영역 즉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 동일한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표현만 민주적 토론이라는 방식으로 조금 바꿔놨네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기억에서 미음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 비문학에서 순서 맞추는 문제를 조금 두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자 그래도 조금은 쉬운 네 순서 맞추기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자 맨 처음에 먼저 폭설 즉 대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자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먼저 정의 정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대설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대설의 기준을 세워주는 리율이 그 다음으로 와줘야 되겠고요. 자 주의보 24시간 세로 쌓인 눈이 5c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그러면 대설의 기준에서 주의보가 나왔으니 그 다음에 당연히 경보가 나와줘야 되겠죠. 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에서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자 그러면은 경보에서 산지는 30cm 이상일 때 발령되는 거야. 추가적인 내용을 더 덧붙여줬기 때문에 리율과 니은과 그 뒤에 디귿이 연달아 와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설의 정의 대설의 기준주의보 그 다음 경보 그리고 경보에서 추가된 내용 리율, 니은, 디귿 리율,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죠. 자 마저 읽어볼까요? 그런데 눈은 1시간 안에 5cm 이상 쌓일 수가 있어서 도심교통을 마비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고는 합니다. 자 보태기 들어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운송, 유통, 관광,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업종 그리고 사회 전반에 이런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기역에 또 추가되는 내용 미음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리율, 니은, 디귿 기역, 미음 자 어렵지 않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다음 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마 이 문제가 오답률이 조금 높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딱 핵심적인 한 문장만 잘 찾아내셨으면 됩니다. 보시면은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 자 다시 한번요 인간의 사고와 그리고 사회와 그 사회의 문화를 바로 반영하는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1번 영어의 쌀, 라이스에 해당하는 우리말에는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요 바로 밥이에요. 밥, 밥 밥 equal 주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쌀을 보고 그냥 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어때요? 빵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빵을 보고 자 얘들아 어서 모여라 밥 먹자 라고 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빵이 주식이자 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말은 쌀을 밥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로도 부른다 라는 거예요. 자 1번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 물도 파랗다 보행신호의 녹색등도 파랗다 라고 한다. 자 지금 사회를 언어가 반영하기도 하지만요 인간의 사고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보았을 때 산의 모습도 파랗고요 물의 모습도 파랗고요 보행신호의 녹색등도 파랗다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인식을 담아서 모두 다 똑같이 파란색이라고 말한다는 것 인간의 인식 인간의 사고를 반영해서 파랗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바로 갈게요. 우리나라는 수박 수박 이름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수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요 멜론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수박을 워터멜론이라고 부르죠. 자 이름에 그들이 이 과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언어에는 저 표현에는 자 인식 그들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박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수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들은 멜론의 종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워터멜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도 맞는 설명 되겠죠. 3번 보시면은요 일상생활 어떠한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도 그 명칭은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 자 이것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이 언어로 100%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건데 사고나 사회나 문화를 언어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내용과는 네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네 3번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정지어서 보기보다는요 기의와 기표를 1대1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한정적인 언어의 자의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고 사회 문화를 모두 다 반영한 것이 언어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조금 더 문제풀이 흐름에 조금 더 유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 자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자 변지의라는 사람이요 나를 찾아왔어요 뜻을 물어봤더니 문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자 때마침 아이들이 나무를 심었길래 나무를 가리켜서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주된 서술 방식에 글을 쓰는 것과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이 같다 라고 했을 때 자 비유가 아니라 만약에 유추가 들어갔다 해도 유추를 답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대요. 자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공통점을 통해서 그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설명 방식은 비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14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체제가 있어요. 그리고 읽기 과정에 영향을 맺힙니다. 자 알파벳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표기체계에 따라서 철자 읽기의 명료성의 수준이 달라진다. 자 그럼 표기체계가 표기체계가 바로 철자 읽기의 명료성의 수준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거겠네요. 네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라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모양으로 쓰는 글자는 늘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하는 대응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시 먼저 들었네요. 이탈리어와 스페인어 의미를 전혀 몰라도요 어 이렇게 쓴 글자는 이렇게 읽는 거라 그랬어. 대응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뜻 몰라도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탈리어와 스페인어는 그렇대요. 그런데 이에 비해 영어는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낮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표기를 보고도요 어떨 때는 무금으로 해버리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예외도 많고요. 그리고 그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읽기의 명료성이 이탈리어나 스페인어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요.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뇌의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자 영어나 이탈리어를 읽는 사람들은요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대요. 하지만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한다. 즉 영어를 읽는 사람은요 암기된 단어의 인출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뇌 부위를 더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이탈리어를 읽는 사람은요 음운 처리에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한다. 자 왜냐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규칙적은 음운 처리 규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영어를 읽는 사람은요 암기된 수많은 예외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소리와 그 글자의 대응이 굉장히 규칙적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뜻을 몰라도 아 이렇게 쓰는 글자는 이렇게 읽는 거라 그랬어 라고 하는 그 규칙성 잘 따라가기 때문에 철자 읽기의 명력성 수준이 높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묵음도 있고요 예외도 많고요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영어를 읽을 때는 오히려 어 이렇게 생긴 글자는 이렇게 읽는 거라 그랬어 라고 하는 뇌 영역이 아니라 암기하고 있는 영역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 가셨다라는 전제 하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요.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소리가 지닌 특성이 아니라 표기 체계가 가진 특성이 바로 철자 읽기 명력성의 수준 즉 철자 읽기의 명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소리가 아니라 표기 체계입니다. 1번부터 틀렸네요. 자 정답이 1번입니다. 영어 사용자들은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관련된 뇌부위에 더욱 의존한다. 너무나도 예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부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 즉 뜻을 모르는 그런 단어들을 봤을 때도 영어에 비해서 철자 읽기 가능하다. 그 명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자 4번이요.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은 예외들이 많아서요.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보니까 영어를 읽을 때 이렇게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부위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한 거죠. 자 정리 잘 되셨죠? 정답 1번입니다. 자 15번 여러분들 분명 국가직 보신 분들 어? 제 얼굴이 이렇게 동실동실 떠올랐을 겁니다. 15번 보시면서 우리 가시도 나시도 다시도 다 꼼꼼하게 정리를 했었던 시였죠? 아마 이현부의 이 라씨가 조금 생소했을지라도 가나다에서 짚어드렸던 특성이 그대로 선지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정답 4번을 찾기는 전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는 고사의 인용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박일로의 조홍시가라고 했었죠. 자 손님으로서 갔는데 홍시를 대접받았어요. 중국의 회귤고사가 생각이 난 거죠. 자 어린 육적 6살짜리 육적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소매 속에 귤을 살짝 가지고 낳으려고 했는데 뚜루루 굴러서 들키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요. 라고 했는데 자 박일로가 홍시 대접받은 걸 보면서 그 옛날 이야기 육적의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회귤고사를 인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사 인용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품어 가봤자 반길 이가 없거든요. 내가 그 6살짜리 육적처럼 홍시를 이렇게 탐스러워서 품어 가봤자 반겨주실 이가 없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는 의태적 심상을 통해 님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제가 이 황진이의 나시를 정리를 해드렸을 때 딱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밤이라는 시간을 잘라내고 그리고 너놨다가 펴겠다 라고 했으니까 추상적 대상이 구체화가 첫 번째 특징이 되고 이미 기출에 등장을 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리서리 구비구비 서리서리 뭔가 둘둘둘둘둘둘 많은 모양을 흉내낸 말이에요. 구비구비는요 말아놨던 걸 쭉쭉 잡아 펴는 모양입니다. 자 의태어죠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도 배웠는데요. 의태어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내었다.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게 대조되는 시간이 등장한다라는 거였어요. 동지 딸 기나긴 밤 님이 없는 너무나도 외롭고 심심한 기나긴 밤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긍정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대조되는 시간이 등장을 한다. 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서요 세 가지 포인트 중에 딱 서리서리 구비구비 물어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의태적 심상을 통해 님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 그 다음요 다는 대구와 반복을 통해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자 다시 봅니다. 말 없는 청산 형태 없는 흐르는 물 갑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지금 이 초장과 중장을 묶었을 때 자 이것도 역시 깔끔하게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대구법이라고도 했었고요. 반복법이라고도 했었고요. 말 없는 청산 때문에 의인법이라고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 속에서 나는 아프지만 않게 병만 없이 이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요. 대구와 반복을 통해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4번 한번 볼게요. 자 이현보의 시조인데요. 농암 그 이현보의 고향이 농암이에요. 즉 자기 자신의 그 고향을 이렇게 봤더니 농암에 올라 보니 자 노안이 유명이로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왜 노안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유명이로다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향이라 익숙해서 자 농암에 올라 보니 익숙해서 자기가 살아오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서 늙은 눈일지언정 잘 보이는구나. 자 인간사가 변한들 산천이야 자 자연이야 변했겠는가 변했겠는가 그럼 인간사와 자연사의 대조는 나타났어요. 암전에 자 이 암전에 바위 앞에 물과 그리고 언덕이 어제 분 듯 하여라 그러면 고향의 정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강화한정갑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연과의 대조 인간사와 자연과의 대조는 있죠. 그런데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감은 아닙니다. 자 정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분명 기본반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 문제 굉장히 가볍게 풀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요 16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이상의 권태 정말 말 그대로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지겹고 지루하고 심심하고 이런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누워서 누워서 암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는 잠시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왜 소가 반추 반추 위가 여러 개잖아요. 자 이 한참 전에 먹어놨던 풀을요. 다시 꺼내요. 우엑 하고 다시 꺼내서 씹습니다. 자 반추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소나 염소를 반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소가 열심히 반추를 하다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워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 이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리 장백하냐 아마 병인인가 보다 내 생명이 위해를 가하려는 건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자 소의 목소리에요.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하였으리라. 자 그런데요. 소가 나름대로 나를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5분 뒤에는 다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적인 행동 또 반추를 시작을 합니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자 지금 이 글 속의 서술자는 소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이다. 얼마나 권태해? 지질렸길래 질렸길래 너 어떤 거 다시 개워내고 그 시큼털털한 걸 또 씹을까 자 나는 소 앞에 누워서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출은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본다. 자 소를 보면서 이러저러한 사색에 빠졌죠. 네 보시면은요. 대상의 행위 대상의 행위 소가 반출을 하다가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다시 반출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소가 마치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그리고 소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가 다시 한번 반출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야 정말 권태로운 동물이다. 내 권태는 저것에 비하면 너무 사소한 것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대상의 행위를 통해 글쓴이의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황거칠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황거칠 지금 이 김정환의 산거죠. 자 산에 나는 식수 유일한 식수를요 이 산에 임자가 나타나서 식수마저 막아버리거든요. 그것에 분노한 황거칠이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자 황거칠은 참을 수 없어요. 정말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납니다.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노! 자 싸우는데요. 경찰이 공포탄이긴 하지만 발포를 하고요. 사건이 일단락이 나요. 자 공무집행 방해로 모두 다들 끌려갑니다. 그런데 황거칠 씨는요. 그 모든 사건 내가 다 저지른 것이다. 안아 맡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수도를 포기하게 되고 마사등은 마사등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요. 한때 도로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 자 그럼 황거칠 씨는요. 네 가장 적절한 거 1번부터 볼까요? 동병상련 같은 처지다? 아니죠. 자 2번에 속수무책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싸워보려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속수무책이 되고 어찌 해결방도도 없고 자 정답이 벌써 나온 것 같죠? 자 3번에 자가당착 자 4번은요. 전전반책 고민이 돼서 이리저리 잠도 못 자는 자 정답은요. 2번 속수무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18번이요. 다음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병화의 나무의 철학 자 생수한 현대시가 나왔는데요. 글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물어보는 방식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죠.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은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정말 많을 거래요. 자 그런데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자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잘 버티고 잘 이겨 나아가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나무처럼 사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긴 겨울을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쉼 없이 한결같이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 자 지금 보이시나요? 수미상관을 통해서 자 운율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를 또 강조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네요. 자 가장 두드러지는 건 수미상관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련과 그리고 사연에서 공통적으로 서리법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가장 적절한 것이요. 자 문답법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있다. 과거의 삶은 아예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도 없었고요. 반어적 표현이나 자 없었습니다. 3번에 사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시면 뿌리를 감췄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 선생님 여기를 의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뒷부분에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준다. 목가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농촌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면서 마치 자연 속에 사는 것처럼 이 농촌의 규유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목가적이라고 해요. 전혀 아니죠. 자 4번에 서리적 표현 나왔고요. 그리고 삶이란 바로 이런 거야. 삶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 민족이 지닌 문화재 는요. 민족 역사의 누적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민족사의 정수로서 이루어진 혼의 상징이다 까지 표현했어요. 신실로 살아있는 민족적 신상은 이를 두고 달리 없을 것이다. 국보로 선정된 문화재는요. 민족의 성려 정원의 결정이다. 자 그러니 지금 위에서 계속 공통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민족이 지닌 문화재 그리고 국보의 문화재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민족의 정신을 모두 다 담은 그 정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과거 문화의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요. 자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 있는가 이것은요. 그 나라가 가진 이 문화 그리고 문화재 그 자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건데요. 자 쭉 보시면요. 4번 그 무엇을 내놓는다 해도 색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 영국이 말을 했죠.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이 색스피어 이 영국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추앙하는 대문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갖는 그 문화 그리고 그 나라가 갖는 그 문화재의 힘을 아주 강력하게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정답 4번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과학의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분류 개념 그리고 두 번째 비교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량 개념으로 나눠놨는데요. 자 분류 개념의 특성부터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자 보신 것 같이 분류 개념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우리가 보통 상위 개념으로 갈수록 각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만 축출하게 되는 거고요. 하위 개념으로 갈수록 조금 더 구체적 있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전달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도 있대요. 마치 상상의 동물 뿔 달린 유니콘처럼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무거움 더 짧음 자 여기서 포인트는 더 라는 거겠죠. 자 비교 개념 에 대해서 이 비교 개념은 분류 개념과는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량 개념은요. 이 비교 개념에서 더 무겁다. 더 가볍다. 당연히 이 비교 개념에서 발전을 한 것이겠죠. 자 자연의 사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물리량을 측정한다. 라는 건데요. 자 다음 글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수련할 수 있는 것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이에 속하지만 나비가 더 상위어가 되겠고 거기도 더 구체성을 가지는 호랑나비가 하위 개념이 되겠죠. 하위 개념은요. 정보량이 더 많다라고 했었죠. 네 나비에 비해서 정보량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자 라고 했으니까 답이 너무 쉽게 나왔죠.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용은요.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마치 아까 그 유니콘처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꽃이나 고양이와 같은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오히려 꽃이나 고양이와 같은 것은 비교 개념이 아니라 분류 개념에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티미터나 킬로그램과 같은 측정 단위는요.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연의 사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물리량을 측정했다. 이것이 바로 즉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말이 되겠네요. 자 문제 조금 쉬웠습니다. 1번 자 이렇게 우리가 20문제를 모두 다 해설해 보았는데요. 자 이번에 어법은 네 상대적으로 양이 좀 적게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이 앞도적으로 많이 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한자성어 문제라든가 그리고 한자 문제들이 각각 하나씩 등장을 했었죠.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많이 배워왔었던 익숙한 작품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껏 보아오지 않았던 생소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분석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았을 때 조금은 고민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게 하는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직의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을 나의 발판 삼아서 우리 또 지방직을 향해서 열심히 또 힘을 내서 달려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내서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시나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